2015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3일 캐시 구매내역 2339만 5340원 이제 요거 말고 숏먼치의 캐시 구매내역이죠 2017년에 10만원 10만원은 뭐랬지 10만원은 뭐랬지 10 15 15.23 50 2019 아 낮은게 좀 쑥쑥하네 낮은게 45만 305 480 2020년 장난없네 275 170원 와 미친 하하하하 아 게임에 미친 듯이 썼구나 야 장난아니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6,900 3,900 3,900 3,900 3,900 3,900 아 전체로 보면 되겠구나 1025 570.8 이거 얼마냐 5년동안 1억 벌었네 요새 유튜브 수익도 안좋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가를 치르고 있는중이지 12월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고 5월까지 괜찮다가 6월부터 200대로 급파락하고 있구요 다음 총환급금액 1397 7410 이게 5년동안이죠 뭐지 5년 다음 광고수 483299 자 다 합쳐보세요 1억 4천 7백 5십 5만 4천 6백 6십 7원 메이플에 6천 5백 삼십 그럼 먼치가 있지 7천8백 26원 2천원이 있어야 돼 그지 이 돈은 다 어디갔네 자 메이플에 7천원을 썼잖아 그지 내가 아이템 팔아도 7천 안나올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메이플에 그렇게 열심히 사냥도 올거 같은데 7천 8천 8천 8천중에 3천은 2통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4800이 남았지 그래서 현재 먼치에게 남은 금액 9 Megawa 4inating 216만 3611 25 통通 29 25 26 261 266 265 266 한 요정도 되겠네 아 뭐 더 적을 거 없잖아 오케이 아주 투명한 마무리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